전사 클래스 예아!!! 박탈리포위여! 소속임이라!!! 하하!!!! 야아!!! 하하!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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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마는 던틀렛을 동물으로 사용하는 파워형 전사 클래스입니다. 하하! 금적 범위 공격으로 적을 쓰러뜨며, 소금적전에 향한 특성을 보입니다. 또한 적의 무력화에 붙여져 있어 보스도 쉽게 상대할 수 있습니다. 마검파는 다양한 원근거리 스킬을 사용하는 밸런스형 전사 클래스입니다. 공격과 이동을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마검파만의 고유한 스킬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. 많은 적들 사이를 중인 무증 대고 지나다니며 전장을 스스로는 공격을 구사합니다. 아무래도 사람을 배는 말은 눈을 떠보는 겁니다. 마검파만의 고유한 스킬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.